이것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2대 주차해야 될 공간을 맞습니다. 주차면 2개를 떡하니 차지한 외제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하 6층까지 돌아다니다가 맨날 이렇게 주차 2면을 차지한 채 세워놓는 외제차주를 보고 정말 분통이 서려서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차주에 정말 황당한 항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차량은 1억 4천만 원 주고 산 스포츠카고요. 양문짝 도색 견적은 약 1,040만 원입니다. 방어를 위해 차 좀 넓게 주차해두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법적 대응할게요 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이성수 씨가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본인이랑 자연스럽게 읽으시니까. 저 차 있으면 저 여기 안 나왔죠. 아니 스포츠카라고 비싼 거라고. 아니 근데 진짜 가끔 주차할 때 저렇게 버젓이 차 두 대 될 공간에 해놓으면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수 씨도 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차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차는 저보다 수준이 낮은 차를 타줘야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능한 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영상 보시면 한두 번 그랬다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두 면을 차지하는 이런 얌체 주차 그리고 중립을 해놓지 않고 이중 주차하는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 막 어디 가야 되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상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과태료를 물기가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니 같이 써야 되는 주차장에 개인 주차 구역을 버젓이 설정한 그런 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요. 주차금지봉을 설치한 건데요. 이 주차금지봉은요. 열쇠로 열어야지 잠금장치가 풀려서 여기에다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있던 거였습니다. 이런 건요. 이런 건요. 사실 요즘 같은 주차난에 주차면을 독점하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뭡니까? 바로 해당 주차금지봉을 설치한 주민이요. 6년 동안이나 여기서 주차 때문에 정말 골치를 크게 썩었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공간인가요? 네. 보시면 해당 아파트는 474세대인데 주차면이 584대. 그러니까 5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5월 등록 차량이 984대고요. 7월에는요. 1049대로 늘어나서 거의 뭐 정해진 주차면에 두 배가 넘는 차량이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났네요. 확 없이 부족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474세대 중에요. 12세대만 차가 없고 한 대를 보유한 대가 98세대, 두 대가 19세대고 나머지는요. 세대에서 많게는 7대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요. 차량이 두 대 이상이어도 추가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다른 주차하고 싶으면 일하다 말고 일찍 들어와서 주차를 해라. 오히려 더 아니면 20분 건너에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 주차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청에도 전화도 하고 방문 사람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이렇게 주차금지위봉을 설치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리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던 일이요. 이렇게 사건의 내막이 밝히고 나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댓글을 좀 보시면요. 최소 1가구 1주차는 국룰 아니냐, 국민룰 아니냐 이런 거죠.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차공간 권리도 산다. 그리고 10대쯤 렌트해서 그냥 거기다 세워두면 되지 않냐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비기주의 아파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1세대 1주차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